인천시가 5호 도시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론스타트에서 인천광장 개원식을 지난 27일 개최했습니다. 인천광장의 러시아식 명칭은 인천스크베르로 러시아 상트페르크부르크시는 인천시가 지난 2011년 중구 연안부대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을 조성한 데에 대한 담례로 이번에 크론스타트의 인천광장을 조성한 것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시는 인천광장과는 별도의 인천공원을 시내 외곽에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릴 수 있는 건축문들과 함께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천광장 개원으로 양도시 간 5호 교류가 더욱 돈독하고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